아 네 어제 tvn 방송국 다녀오셨어요 우리 무작정 캠핑님 두 분께서 전국 방방곡곡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이 돼서 저 캠핑카 가지고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갔다가 몽골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다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통일이 안 돼서 그쵸 너무 아쉽죠 샤루님 댁 가고 싶어요 네 오세요 그쵸 전세계로 쭉 돌아오셔서 배타고 그리고 캠핑카 가지고 그러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사연하면 시어머니 사연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새 모녀끼리 여행간다고 뭐라 하시는 시어머니 저랑 시어머니 사이 안좋아요 아주 시작부터 굉장히 돌발적입니다 홀 시어머니 이시구요 뭐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랑 같이 다녔어요 시장도 가고 밥도 먹고 절에도 가고 하지만 갈수록 부부 사이 이간질 시키시고 부부 데이트 질투하시고 아들 뺏어간 년 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의 편 놈이랑 마음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생겼네요 그래서 요즘은 신랑에게도 거리를 두고 있고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내 엄마한테나 잘하자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주말에 제 여동생이랑 엄마랑 조용한 근교에 있는 캠핑장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았어요 비숙이라서 가격도 저렴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러쿵 저러쿵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아들만 둘인데 가고 싶으시면 아들만 데리고 가시던가 괜히 저한테 심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니려고 합니다 시가에 잘해줘봤자 욕만 듣고 뒷담화 한다는 것을 결혼 후 1년 만에 알았어요 이 시국에 제주도는 아닌 것 같고 엄마랑 강릉 바다에 가보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미미네 가족일기님께서 농장이 예뻐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제 아주 친한 지인 집에 있는 농장이구요 저희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 송아지들은 일주일 된 송아지고요 이 송아지가 엄마 존수 먹다가 잘 안 나오면 막 머리로 치받아요 그래서 엄마 젖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이 송아 아 우리 무작정 캠핑님께서 사연 주신 분 이해가 되네요 라고 얘기하셨고 블루치킨님께서는 남편분이 힘들겠다 크크 네 진짜 남편분 힘드시겠네요 잘하셨어요 소통 안되면 끝이 없어요 네 그쵸 소통이 제일 필요한데 이게 이해가 서로 틀려서 그런 거죠 이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홀 시어머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개념 자체가 틀린 거지 사람이 틀린 거지 이게 홀 시어머니냐 아니냐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힘드시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든 그런 사연들인 것 같은데 이 사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분 요 내용만으로 다른 분들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 배 아프시게 친정 식구랑 놀러 다니세요 친정 가서 사진 올리고 그러세요 라고 답변이 오셨네요 우리 무작정 캠핑님께서 맞아요 저도 어른이지만 사연 주신 분 슬기롭게 자기관리하세요 라고 하셨고 제가 사연 하나 준비한 게 더 있는데요 이거는 좋은 글에서 퍼 왔어요 한번 들어 보세요 제목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말하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를 내 곁으로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면 그는 그곳을 향해 아무런 아쉬움이 없이 떠날 테니까요 지금 말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그 말을 가까이에 있는 이에게 하십시오 당신이 머뭇거리는 동안 그는 다른 쪽으로 가버릴 것이고 다시는 똑같은 친절의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은 아쉬움에 떠나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 사랑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전하십시오 그리운 이가 있으면 지금 편지를 쓰세요 지금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그의 기억이 날마다 작아져 다음 편지가 도착할 때쯤에는 당신의 이름마저 생각나지 않아 편지를 반송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 밭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의 잡초가 자라 나중에는 아무리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낫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글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십시오 이 좋은 글 어떠세요 지금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나 놓고 나가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도 없잖아요 그쵸 지금 하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우리 블루치키 님께서 항상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 욕심내지 않고 반 걸음이라도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쵸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루루님 바로 또 역시 뒤끝 없는 루루님 음 불집님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좀 노력하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쵸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서로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들 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우리 마초나 님께서 샤로님 목소리 힘이 있고 밝으셔서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랑방 방장님 답게 너무나 칭찬도 잘해주시고 응원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